2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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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커부터 줄게 4호 계단 드론 4호 계단 4호 계단 조심해봐 벙커 드론 깨봐 벙커 들어와있다 내 앞에 3차전 2차전 냉장고 캠 다 봐 벙커 둘 형들 잘 안보여 벙커 들어왔다 내 앞에 하나 더 나이스 아잇 잘 뻔해 알 수있다 나 죽겠다 시발 로마드 바뀌었다 야 푸시 푸시 격자 푸시 나머지들 비행기 나머지들 비행기 격자 푸시 하나 더 사슴 이중문으로 피쉬한다 비행기 들어왔어 로마드 격자 격자 하나 더 템 퍼졌다 마리아 푸시 못봐줘 마리아 푸시 못봐 로마드 격자 로마드 격자 격자의 선언어 라스트 마리아 힐 어 뭐야 왼쪽에 들어와 오시 덮겼을거야 얘네 시간 좀 더 치지 불러놔 올라왔나 시간 지지 시간 지지 불러놔 이거 밑에서 위로 올라올거야 결국엔 밑에서 위로 올라와 얘네 연막을 펜트 결국엔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고 야 나갔다 큰 탁 내패 큰 탁 내패 들어간다 큰 탁 내패 들어간다 확인 큰 탁 내패 펜트 진짜 안 보이네 여기서 총 하나 옥상 마지막으로 옥상 오 다 다운 마지막으로 옥상 야 그 저거 에시 풀필 어? 한대으로 도망쳐 아 이 ㅅㅇ이건 이게 어리게 사귀해 왼손이 아무도 없네 야 뒤로 오나보네 뒤로 오나보네 일단 아 나 뒤로 쏴았다 적 있냐 이거? 아 블라즈 도망간다 이거 너무 후회가 왔어 빨리 했어야지 외부캠 타고 오는데 외부캠 타고 오는데 외부캠 타고 오는데 들어간다! 무기가 또 갔다! 야 여권캠 봐줘 나 블라즈 아니야? 블라즈 어디야? 몰라 야 들어왔는데 사이트인 뭐야 사이트인이네 아니 사이트에 방 창문 제헤디야 공짜리 잡았다 잡았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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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러있어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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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다 너이스 오 마이 갓 외부캠에 하나 야 커있어 캐시 캐시 서브캠인가? 어 서버 차원 하나 레페 레페 서버 차원 레페 서버 차원 레페 차원 서버 차원 레페 차원 그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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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여줘 나이스 야 나 총은 아니야 총은? 몰라 아 매일매일 나이스 잘 먹었다 알리는 거 아니었어 나에게 오세요 이거 세 번째 캠 맞아 최강이거든 해치는 안 이럴 거네 서버 한번 뚫고 하자 아 그럴까? 해치 열지 마 대기장소 그러면 어 열지 마 문 앞에 하나 뺄게나 마이크에 있어 어 야 대기장소 이 캠 맞아 이 캠도 보는 중 야 학호야 너가 바지 붙지 마 세 번째 캠 봐 아 세 번째 캠은 내가 보는 중 마지막은 나한테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에이크 자이 길게 살아있어 길게 살아있어 길게 살아있어 얘네 싯도 없어 천천히 봐 혹시 모르니까 싯도 난 없겠네 근데 아 이 캠 아 이 캠 아 이 캠 아 이 캠 아 이 캠 아 이 캠 빨북 밑으로 빨북 밑으로 빨북 위치 밑으로 아아 달달하다 잘 찔렸어 옆길 어 옆길에 들어올 깨 못 깨 무게 잘 응 용길 내팔 야 수우스레스 아 이스레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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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몰라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기 나 같던데 아 ㅅㅂ 잘못 붙었다 채광고 파워 하나 그냥 터뜨려 채광 하나 저거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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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에이치 드론 유에이치 드론 저거 시퍼볼까? 나 유에이치 맞았어 앤비 싸우면 피킹한다 유에이치만 봐줘도 봐 내가 대 놓고 봐줄게 앤비형 안 들켰어 드론 하나 안 들켰어 앤비형 드론 내가 가지고 아 들켰어 아 푸시한다 나 푸시한다 지금 형 고마워 아 ㅅㅂ 나 불렀다 어 나이스 라스트 인생이었어 라스트 인생이었어 슈퍼 뭔지 몰라 흥계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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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계방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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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이런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